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어 새로운 카드야? 이거 다 담아야겠다 잘 나왔어요 어디야?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왜? 죽이면 안 돼 이치조가 한국으로 카르샤비를 보냈어 그 약 건들면 다 죽인다 세제 따무줄 나쁜 놈들을 잡아야 돼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머리를 써야지 빙고 쒸 쒸 왜요? 왜요?